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태여 김성훈이에요 네 이 지태의 서재라는 컨텐츠를 되게 오랜만에 다루게 됐어요 원래 이거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인데 영상을 리뷰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요즘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해서 한번 다루기로 했어요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목이에요 가장 외로운 선택이고 청년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이게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자들은 공동저자고 이 중에서 한 분은 현재 서울시 자살내방센터장이시고 다른 한 분은 서울시 자살내방센터의 부센터장이세요 아무래도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자살내방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고른 거고요 요즘 갖고 있는 책들이 최근에 읽은 책들도 있는데 좀 밀린 책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나도 지금 ADHD 갖고 있다는 거를 아무래도 영상으로 밝혔었고 ADHD가 오랫동안 동반이 됐다 보니까 내가 만성으로 우울장애를 같이 갖고 있어서 글을 읽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어요 글 쓰는 감각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읽는 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태의 서재의 콘텐츠를 되게 오랜만에 다루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을 하고요 이 가장 외로운 선택에는 이거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읽는 책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청년 자살과 관련된 예방 활동하는 실제 하는 분들의 글들을 담은 건데 사실 이거는 에세이라기보다는 되게 통계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 가장 외로운 선택을 읽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년 자살 예방 활동 서포터즈 2기 리더들한테 이 책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뭐 광고 이런 건 아니고 그쵸 뭐 숙제로 읽은 거긴 한데 일단은 뭐 그거 관련된 느낌은 뭐 이제 그분들한테 보내드렸고 일단은 뭐 이 영상에서 콘텐츠로 다룰 목적은 사촌 누나를 청년 자살로 잃었던 자살 유족이죠 그러다 보니 자살 유족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청년 자살로 순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자살 유족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떠한 위로도 당장은 위로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그냥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싶어 그럴 때 옆에 있어주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냥 같이 먹어주고 이런 거 자체로도 좀 힘이 돼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순직한 선생님 가는 길 사회에서 많이 힘이 돼주고 있는 다른 분들의 모습이 선생님이 억울하지 않게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자살에 대한 문제는 나도 친척 누나를 자살로 잃었지만 그나마 나는 뭐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라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보니 물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꺼리는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 자신도 기분이 막 내려앉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나도 매일같이 콘서타를 먹고 항우일제를 먹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약을 먹는 사람이지만 그 선생님도 누군가가 정말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랬었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는 책까지 나왔을까 정말 좀 마음 아프게 읽었어요 특히 나 같은 경우가 이런 힘든 거를 전문 상담사 이런 걸 찾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정말 멘탈로만 버티다가 나는 이제 코로나 블루가 겹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 이런 거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을 정도로 좀 내가 힘들었던 거를 내가 자각을 해서 그 자치구 마음 건강센터를 거쳐서 병원이랑 연결을 돼가지고 ADHD 확실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오진에 들어가는 리스크를 좀 줄이기는 했어요 그나마 나는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담을 내가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나는 자살 예방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사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 자체적인 치유를 선택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도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힘을 받지를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로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 꺼내야 되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나 자신이 좀 치유를 받고 싶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INFP라서 사실 사람들이랑 그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사실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좀 그런 활동이라도 하면서 그냥 나 자신이 좀 치유를 받는 중이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뭐 이 책의 내용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통계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을 읽기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는 점은 좀 감안하시고 사실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나 자신도 좀 안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사회활동 이런 거는 하기나 하면서 그것도 좀 나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 채널의 컨텐츠가 요즘 좀 뜸해지게 됐는데 나름 나는 자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한 해는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쉬엄쉬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양해를 부탁할게요 다음번에 뭐 다른 책이든 다른 컨텐츠 내용이든 방송 중에 있는 컨텐츠든 뭐든 갖고 올 거니까 다음번에 그래도 좀 더 빨리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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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